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바보 멍청이들은 눈을 감겼지만 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어떤 기이하고 회계 망측하고 여러분들 발칙한 그런 선거결과가 나올지를 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사전투표자 수를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은 크게 발각이 안 됐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기껏해야 사전투표를 독려하거나 사전투표 조작술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전투표장을 찾는 사람 숫자를 늘려가지고 선거를 치뤘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것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를 좀 늘린 것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전투표 위험성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조금은 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까 대전환 180도 전환입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전산상으로 아무도 선거인 명부를 못 보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그냥 우리가 전산적으로 뭡니까 사전투표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선거를 그냥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독을 쓴 겁니다.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를 그냥 뻥튀기로 해버리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그냥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200명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수법을 도입한 기념비적인 선거가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이 선거가 여러분들 시작점이 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투표율 을 올려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자서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가 끝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를 이런 중채화된 의미를 국민의힘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패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그냥 백성들은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작을 해 가지고 완전히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을 딱 담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설명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양반들이 보시면 결국은 이런데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졌는가 하니까 이번에도 관내 사전투표자 수하고 거소투표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이번에 없으니까 거소투표자 수를 모두 844명 4만1703명만큼 늘린 겁니다.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선거인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었는데 사전투표자 수를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버린 겁니다. 4만1704명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고 이게 여러분 조작할 수 있는 풀입니다. 풀 조작할 수 있는 풀을 크게 잡아놓고 피로에 따라서 뭡니까 거기에 90%도 끌어다 쓸 수 있고 70%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이 이제 완전히 방법을 바꾼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냥 넉넉하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포함할 정도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10월 7일 날 양일간에 사전투표가 종결됐을 때 이렇게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동아일부 기사입니다. 10월 7일 날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역대 최고치 이게 발표된 겁니다. 사전투표율 22.64%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조작을 해가 앞으로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 표를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신기술을 이번에 실행에 옮겨가자 성공을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11만 3,313표라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부풀려진 겁니다. 뭘 위해서 더블당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그래서 후보별 득표소 이런 발표가 된 다음에 제야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올렸고 가짜 사전투표율은 37,473표를 만들었고 진짜 투표율은 15.43%인데 선관위가 뻥튀기를 해 가지고 가짜 투표율 사전투표율 22.96%를 발표했고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 진짜 수차는 7만 7,242명인데 11만 4,715명이 참 사전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발표하고 나면 끝인 겁니다. 왜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분은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작업을 가지고 앞으로의 셋에 손손 써먹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왜 가지고 그러면 37,473표를 뭐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 도표는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한 이후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37,473표를 모두 다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거인수 명분 기준으로 사전투표장 풀 얼마나 늘리고 그중에서 얼마를 이루는 뽑아가 37,000표를 만들었냐 관내 사전투표는 2022년에 비해 가지고 4만 1,704표 그다음에 거소투표는 4만 2,844표 그러면 한 4만 2,548표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4만 2,000 4만 2,548표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지 좀 적은 37,473표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계산을 그냥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여러분들 역대 선거 2022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풀이 329만에 337만 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331만 표 정도를까지 조작할 수 있는데 240만 표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그때도 이러면 어느 정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거 하니까 331만 표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무리하면. 그러니까 240만 표만 조작하지 않고 그냥 눈 깎아 안고 331만 표만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올렸는데 뻥튀기를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그만큼을 총선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329만 표에서 한 337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가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몇 표 정도를 여러분 가짜를 진짜 집어넣을지는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산조작에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몇 가지 가정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위험한 일이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당들에서 문과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 숫자를 자꾸 안 보려고 하거든요. 숫자를. 숫자를 보게 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심이나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숫자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7.49%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여러분들 투입했는데 꼭 같은 정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가짜를 몇 표 정도 더 집어넣을 수 있냐 329만에서 한 337만 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알려진 것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331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풀 가운데 240만 표만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 병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예 조작할 것 같았으면 한 280만 표 정도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당선이 당선되는 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사기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러분들 전개된 선거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어떤 종류의 기술을 사용할지를 아주 확연하게 보여준 너무나 고마운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지금까지처럼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좀 독려해가지고 상대방 표를 빼앗아서 사전투표자 수를 빼앗아서가 조작하지 않고 이제 뭘 하는가 하니까 아예 처음에 발표를 더블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능력하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포함한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2025년 4월 총선 4월 11일 날 그 전에 한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가 존경되면 분명히 선거하니까 이렇게 뭐죠 예 구라를 칠 겁니다. 뭐라고 구라치는 거 아니까 뜨거운 열풍에 여러분 힘입어가지고 이번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 그걸로 그게 발표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숫자에는 뭐가 포함됐느냐. 더블당의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300만피 이상 정도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만질 겁니다. 이렇게 뭐 이 사람들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이제 서울 총선 나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참 부정선거를 주명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여러분들 거의 집대성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부한.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지 않으셨거나 또 주변에 이런 사실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덕놈들 시리즈를 좀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가 널리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유대민족의 대결 아랍 민족과의 대결을 또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통찰력과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